Terminate Terminus라는 시대에서 온 어원이니까 같이 봐두세요. Terminate Tres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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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ble Tumble은 덤블링 생각하시면 돼요. 휙 돋은 거거든요. 휙 굴러 돌아서 떨어지니까 추락하다. 굴러 떨어지다. Tumble Undo Do가 하다고 U-N이 reverse의 의미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리다. 취소하다.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뒤로 가기 있잖아요. 다 그게 undue예요. Undue Ubrute Ubrute가 뿌리고 뿌리를 up 위로 뽑아버리니까 근절하다. Ubrute Vanish V-A-N이 들어가면 empty, 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비게 만드니까 사라지다, 없어지다. Vanish V-I-O-L이 들어가면 침해 폭력의 의미. 여기에 명성 점사가 붙어서 침해 폭력. 농구에서도 walking violation 있죠. V-I-O-L이 들어가면 침해 폭력의 의미가 밖으로 당기다, 물러나다, 철수하다. V-I-O-L이 들어가면 침해 폭력의 의미. V-I-O-L이 들어가면 침해 폭력의 의미가 밖으로 당기다, 물러나다, 철수하다. A가 강조, amazing은 confused, 혼란시키다 라는 의미죠. 혼란시킬 정도로 놀라게 하는 굉장한 B, A, N이 들어가서 밴드로 보죠. 밴드로 묶어서 헝겊을 묶어 놓은 게 현수막 플래카드 B, B, R, I, L, L이 들어가면 빛의 의미고요. 그래서 빛처럼 밝게 빛나니까 훌륭한 찰란한 Brilliant, Broad, Broad 자체가 넓은 이란 어원이죠. 그래서 브로드 밴드가 광대역이잖아요. 그것처럼 폭이 넓은 넓다란 Broad, Bulky, Bulky는 Bulk Up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것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피가 큰 덩치가 큰 Bulky, Chief, Chief나 Cabin, 우두머리를 나타내요. 그래서 최고의 장 Chief, Cosmopolitan, Cosmo가 들어가면 조화, 우주, 세계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Polish이 들어가면 많은, 시민, 그리고 도시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세계의 도시들이니까 세계적인, 국제적인 Cosmopolitan,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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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가 들어가면 DRAW 끌다 라는 의미죠. 모든 능력을 끌어내서 쓴 원고 초안 NORM이 들어가면 기준 표준이죠. 이걸 E, OUT로 벗어난 거니까 거대한, 막대한 ENORMUS, ENTIRE 이 N이 반대, T, I가 터치로 봐서 아직 만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 자체로 온전한, 완전한 전체의 ENTIRE, EXCEED C, E, D가 GO, 가대한 의미죠. 그래서 EX가 OUT이니까 지나치게 가니까 초과하다. EXCEED, EXTRAORDINARY, EXTRA가 벗어나다라는 의미고 ORDINARY가 보통이니까 보통을 벗어나니 특별히 엄청난 EXTRAORDINARY, FEDERAL, FED가 들어가면 TRUSTAME이죠. 그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단체가 연방 FEDERAL, FUNDAMENTAL, FUND는 기초가 되는 거니까 기초가 되는 것이니 근본적인, 핵심적인 FUNDAMENTAL, GENERAL, GEN 이 들어가면 BIRTHDAY죠. 그래서 태어난 핏줄, 핏줄길은 보편적이고 그 핏줄에 쳐고는 또 잔군이다. 그래서 보통 육군군군 해병대 대장을 말합니다. GENERAL, GENEROUS, GENEROS 마찬가지, GEN 은 BIRTHDAYMIN이 탄생을 시키는 게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관대한, 후한 GENER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